강아지 밥이 궁금했던 아이는 사육사가 되어 동물들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눈처럼 밀가루를 날리던 아이는 최고의 셰프가 되어 행복한 요리를 만듭니다. 작은 상처 하나에도 가슴 아파하던 아이는 아픔을 치유하는 맹수들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백을 멋진 그림으로 채우던 아이는 아이들의 꿈을 채우는 상품 디자이너가 되었고 무대에만 서면 얼음공주를 변신했던 소심한 아이는 감동의 무대를 만드는 뮤지컬 공연 기획자의 꿈을 이뤘습니다. 뜻밖의 찾아오는 인생의 기회, 그 기회는 체험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와 컬러를 찾고 제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길이 체험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미래를 열어줄 인생 스위치 에버랜드 미래를 열어보는 sap으로